거울 추후에 estas como 5 신정한 4 일행 계시죠 한 어머의 다음으로 어 옹수 지단 온 다마의 에 따라 멀리 요와야죠 룰루랄라 팔걸음을 옮기는데요 그사이 구름도 움직여 고수 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무게 제한은 없나 몰라 무식한 여행기 활질한 기분으로 다리를 건넙니다 작가가 더 무섭게 굽니다 다리를 건넌 후 이번엔 오르막길을 오르는데요 작가의 나뭇잎이 생산 그러나 폭우에도 갈길 가던 작가 이거 앞에서 멈춰섭니다 바로 먹을까 근강상도 식후경이다 간식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먹는 것보다 음식을 가리고 있어요 바나나토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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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는데 튀김이에요 특이하네요 바나나 튀김 맛있어? 발복마블렛아 식욕으로는 작가 조금 색다른 튀김까지 연속 도전합니다 바다나 인기 만점 Nou 안뇽 해코 지나리 그냥 기어서 그런데 그때 잘 녹는다 한미를 보는 통닭 느낌 한미를 보는 통닭 느낌이에요 뼈도 맛있다 이 작가 먹을 것 앞에서는 용감 못삼하죠 양경추충 맛있는 볶아도 여정 다시 계속합니다. 구름 거치고 어느새 해가 반짝 하는데요. 그 어떤 중 반가운 길동물 만났습니다. You know me? I am Mrs. Antonio. I'm Hilla Antonio. Mrs. Antonio? Mrs. Morales. Mrs. Morales. Mrs. Morales. I come from Korea. 생생 정보통. 생생 정보통. 생생 정보통. 생생 정보통. 생생 정보통. 맞아요. 정보통. 어떻게 대화가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? My singing. I love the Philippines. It is the land of my birth. I will serve my country and serve peacefully. Infeetfully. I will be a Filipino. I am the Filipino. I am the world and the day. 노래 잘하시네요. Thank you. 주과 같기도 하고요. 우와. 명가스시네요. 무식한 여행팀 필리핀의 불가사이를 향해 점점 높은 지대로 들어섭니다 이젠 구름이 발 아래에 흐르는 깊은 산속 좌평도 끊기고 사람 발로만 갈 수 있는 좁은 산길인데요 한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불가사이에 도착한 걸까요? 드디어 집 발견 두근두근 부품마음으로 들어서는데 그런데 누가 나오는데요? 안녕하세요 그냥 달려가네요 이쁘다 우리 이쁘가 한번 어때요? 이쁘다 이쁘다 의상이 독특하시네요 무식한 여행팀